두 손을 잡아 머리를 받치고 손은 머리를, 머리는 손을 지그시 누르며 상체 활짝 열어볼게요. 호흡 마셨다가 내쉬며 고개 들어주세요. 등이 펴지면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좋은 인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. 꾸준히 따라해주세요. 두 손을 머리 위로 뻗고 등 힘으로 팔꿈치를 천천히 모아볼게요. 날개뼈를 모으듯이 팔꿈치를 살짝 뒤쪽으로 모아주세요. 등에 힘이 있어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. 힘낼 때마다 이 동작 따라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